드라곤과 뮤탈 떴네요. 아 렉 걸려. 약간 렉이 있네요. 약간의 렉. 오오. 3마리인. 오호. 쪘는데? 좋았어. 중복되는 거 없다. 일단 좋습니다.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. 이분도 중복되는 거 없네. 벌처나 나왔으면 좋겠네. 벌처랑. 벌처 중복되는 거 나올 거면 벌처 2마리. 어 벌써 해? 어. 이거 벌소 아니야? 깼네. 와 쩐다. 이분 놓쳤다. 아이 뭐야. 3이드라네. 1단계 잡을 수 있겠죠. 3이드라면. 충분히 잡겠지. 잡아보자. ㅋㅋㅋㅋ 크흐흐. 흠. 그 남자 혹은 그 여자. 아유. 망알파벳 잡았어 쉽게 잡지 두마리 필요하죠 두마리 레이스랑 그리고 벌처 이 두마리 필요한거같은데 레이스 벌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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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왔으면 뭐 있었을텐데 아쉽네 어디에다 치면 벌처가 잘 나오려나 이쪽에다 치면 잘 나오려나 벌처가 여기다 지을까? 여기 구석에다가 아냐 어우 나왔어 벌처 나이스 굿굿 저쪽이 벌처 잘 나오네 그럼 그 남자 그 여자를 이제 하기위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 남자 나왔죠 그 여자만 나오면 돼 제발 그 여자야 얼른 나와줘 그 여자 아 안나오시네 흐흑 마린 그 여자 아 그 여자 나오는 자리였는데 그 여자 탱크 벌써 4탱크야 탱크 바꿀게요 하나 둘 얼른 얼른 그 여자가 나와야 될텐데 아 안나오네 그래도 예 현식이라도 빨리 깨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그 여자만 이제 뽑으면 되잖아요 얼른 빨리 뽑자 그 여자 아 그 남자 또 나왔네 그 남자 하나 바꿀게요 뭐야 촉스타워야? 좋네요 네 뮤탈 히드라 어우 그 여자 드럽게 안나오네 진짜 톡스타워 3마리 1.70 버전은 파벳이 제일 좋아요 레오 유닛 중에서 보니깐 파벳만 있어도 2단계에도 쉽게 잡든데 보니깐 유니크 없어도 파벳만 나와도 꼴게 파벳 바꿔 볼게요 설마 또 얘 나오는거 아니야? 촉스타워 어 드라곤 나와도 그 여자가 안나와 왜 자꾸 부끄러워하지마시면 얼른 나오세요 와 와 진짜 안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라 촉스타워 그냥 하나 더 만들까요? 아니면은 레어 더 하나만 더 지켜보고 갈까? 하나 더 지켜볼 수 있으려나? 하나 더 지켜볼 수 있으려나? 그 여자가 안나오니까 여기서 라이프 잃을 것 같은 느낌 들잖아 일단 잃었다 하나 잃었네 안되겠다 일단 촉스타워 들어가고요 얼럭키 세븐 만들고 마린 바꾸고 자 제가 이제 바꿔야될거는 어 히드라 바꾸고 이것도 뭐 바꿔야돼? 얘 바꾸고 레이스 바꿔 2단계 해도 괜찮으려나? 아 파워 하나 터졌다 아 타워 하나 터졌어요 아 백원 날렸어 유닛들 지나갈때 타워 지으면 터지더라구요 가끔씩 저거 패치됐으면 좋겠는데 아 백원 날렸네 젠장은 백원 날렸으니까 좀 좋게 떴으면 좋겠네요 제발 가자 가보자 아 복주머니 아 망했어요 복주머니 팔기도 애매하네 이거 지금 타이밍에 팔기도 좀 애매해요 유니크 두개 나온 이상 지금 판매하기도 좀 그렇네요 진짜 안팔래 팔지 말자 안팔래요 안팔아 안팔고 말지 젠장은 또 복주머니 나오면 어떡해요 하나 더 나올수도 있는거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복주머니 말고도 다른 유니크가 또 같은 유니크가 안나올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러면 유니크 여섯개 아군도 오니다 그 미션이라도 해야죠 업적이라도 깨자 왜이렇게 우서해 왜이렇게 우서해 해야되겠네요 20라운드 보스 잡으려면은 만약에 20라운드 보스 잡아야될거 같으면은 테란 업그레이드 할게요 왜냐면은 플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플레임이랑 이 블리타워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맞추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제 18라운드죠 지금 이번이 이번 라운드까지는 타워 찍고 지켜봐야되겠네 어 나머다행이다 플레임 타오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바꾸기가 좀 아까운데 20라운드까지 일단 가만히 냅둘게요 안바꾸고 이게 좀 쎄가지고 네 업그레이드 좀 해야되겠다 이 정도면 잡을거야 아마 보세요 충분히 잡죠 진짜 쎄 잡았다 2단계도 바로 가야되겠다 원안에 레어 들어가서 똑똑해 놓은 타워 바로가자 어? 일단 유니크 6개 만들어볼게요 오오 두개 바꿀수 있네 하나 둘 오! 와아 초대박이다 진짜 와아 진짜 대박이다 하 개쩌네 그냥 개쩌네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그냥 개쩝니다 1단계 3단계 동시에 갈게요 이번에 잡고 와아 진짜 개쩔었다 동시에 1단계 3단계 가구요 그냥 잡겠죠? 여왕 두 마리인데 복주머니는 계속 달고 있을게요 이게 복주머니도 보니가 설마 복주머니는 안팔고 복주머니를 안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말이 안되죠 그게 그냥 운이 좋은거야 네 운이 완전 좋았어 그 여자 바까보스 플레임타워 고스트 마린 레이스 드라군 탱크 골리앗 아? 복주머니는 나오지 차라리 바꿔버리기 그냥 플레임타워 하나 더 나왔네 바꾸는게 낫겠죠? 플레임타워 세긴 센데 지금 제가 필요한거는 에픽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플레임타워 플레임타워 나왔네 벌쳐 가꾸고 탱크 3단계 쿨타임 끝났네요 3단계 갈 준비할게요 와 여왕 두 마리 쩐다 근데 진짜 멋있다 여왕 두 마리 여왕 세 마리 되면 진짜 완전 멋있을 것 같아 그럼 무조건 업그레이드 하죠 3여왕 뜨면은 업그레이드 모든걸 투자하면 돼 파크 없네 파크 복주머니 계속 달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냥 팔면 안되나 팔고 싶어요 복주머니 잠깐만 설마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없는 줄 알았어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업글 너무 안했다가 또 큰일날 것 같아 업글 좀 하자 30라운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놈의 복주머니 한 번 하나 더 안나오나 복주머니 놓치면 안 되는데 어 3단계 쿨타임 좋은 타이밍이 끝났어 1 2 3단계 다 가자 그냥 다가 다가 호란님은 어떻게 나왔지 아 야마토타워 나오셨구나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렉이 심해 골략 있죠 바꿔보자 어 복주머니 나왔다 바까볼게요 복주머니 여왕 아아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 아 여기서 한 번 떠줬어야 되는데 3의 픽으로 한 번 가볼까요 여왕 여왕 한 마리 더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정말 아쉽네 광자타워 바로 하나 만들어볼게요 유니크 유니크 이 셋중에 하나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제발 아 학살이 좋지 좋아요 학살이 어크레이드 모든거 투자해야 되겠다 이제 이제 다 팔게요 이제 다 판매하고 그냥 업그레이드 모든걸 투자해야 될 것 같애 판매할 때 천천히 좀 판매할게요 급하게 했다가 필요한 것까지 판매할 수도 있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판매 판매 어크레이드만 지금부터 신경써서 하면은 클리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1단계 2단계 3단계 끝났는데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왠지 못잡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그 에픽을 이거 천킬 보너스 받잖아요 레어타워로 들어가서 바꿔가지고 할까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왕 한마리 더 뜰수도 있는거잖아 얘네 이제 아직 팔지말고 좀 가지고 있다가 근데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떠야되는데 안 뜰 것 같아가지고 아휴 모르겠다 모르겠어 얘도 업그레이드 좀 많이 해놔야돼 리드타워가 있기 때문에 아냐 그냥 업그레이드 투자할게요 도박을 못하겠다 도박했다가 망할 것 같아 얘는 블로드타운 냅둘까 육십삼업 육십삼업 일단 블러드는 좀 내뿌어야되겠다 쓸모가 있어 일단은 얘는 한 사십업 정도만 할게요 지옥불도 데미지 꽤 높기때문에 한 사십업정도 하고 나머지는 여왕타워에 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거는 미네랄로 들어갈게요 가스 많이 주기를 오 대박 백가스 좋았어 대박 터졌다 일단 얘 45그리드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5린 37라운드 그 절벽도 할 준비하겠습니다 39라운드때는 바로 절벽할게요 1,2,3 덕에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? 그래 바로 끝날 때 됐잖아 좋았어 오 백가스 백가스를 많이 받아야돼 흠 흠 흠 클리어 가능할까 조합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쁜 조합은 아니에요 45억까지 할까요? 아냐아냐아냐 45억까지 하는건 좀 무리고 이번에 그거 해야되나? 절벽이 이분 몇라운드죠? 39라운드는 절벽가다 됐어 됐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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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해 적당해 79억 80억 딱 80억이다 80 40 네 80 40억 과연 초반에 여기서 좀 많이 때려야지 블러드타워야 와우 지옥불 장난 아닌데? 2880 16000 어 이거는 클리어다 네 사이즈가 클리어네요 클리어될 사이즈네요 와우 진짜 세다 여왕타워 완전 좋아졌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끝 펑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뭐앤에 가다 왜 멈췄어? 일로와 네 정리하게 마지막은 네 방구나 끼고 정리할게요 자 1.70 EX 버전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ump 물에 랍 21 감사합니다